어? 또 까볼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자,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이거 오늘도 돌아온 무과금라분들에 대한 재미나고 신기한 비밀인데요. 바로 일단 사퇴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무과금라분들을 위한 재미난 그런 비밀들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또 새로운 집 두고 하면은 아마 소가금라분들을 위한 거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무과금 쪽으로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마트에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매달아지거든요? 아, 이거 실제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도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 큰일날 삐뽀삐뽀합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사람에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아진다. 약간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셨는데 예, 이제부터 알바는 접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도 참으신다고 하세요. 안녕. 안녕.